어... 계속 가보도록 할까요? 자 클록싱하고 아 클록싱한전에 적들이 어딨는지 좀 봐야지 자 이거요 스카 총을 바꿔야지 이걸로 자 저 위에 오퍼레이터 셀 오퍼레이터 한 명 셀 오퍼레이터 근데 무기는 안나오네 약점 머리 저거 뭐지? 에너지인가? 저 빨간색 수치는 에너지인가? 유탄 발사기도 뭐 뭐 그렇지만 어 여기도 한 명 있네요 예 이거 뭐야 바도우스키 기념비 2010년경설 지금 몇년돈데 2020면 2030몇년년냐 지금? 게다가 유지총이 좀 쓰기가 파워는 어떤지 몰라서 쓰기가 좀 불편하더라구요 스택킬 어? 스카? 자 스카 어 이 스카가 아닌데? 아 저기 위에 있는 것도 이..이건가? 이 총 말고 다른 총 있단 말이야 여기 여기 유탄 쓰고 어설티 그게 있는게 있어요 스코프 어설티 스코프 쓸 수 있는게 있는데 그 에 에 이건 리플렉스고 리플렉스 그 리플렉스고 어 그 그 그게 있어요 어설티 꼽을 수 있는게 있는데 그게 좋은데?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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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아 아 이건가? 어 이거 똑같은데? 스읍 똑같은데요? 그 총이 없어 나는 그 총이 더 좋더라고 자 저기도 있고 자 저기도 있고 다 체킹해놔요 어 어 에너지가 없네? 오 씨 에너지가 없었어 큰일날 뻔했다 너도 다운 너도 다운 다 다운 야 총봐 총이 괜찮은게 있는지 봐야돼 아 저거 엉엉 이러냐? 아 여기도 있었구나 너 뒤에도 있었구나 몰랐다 야 이건 아 머신건이구요 이거 자칼 이거 머신건이구 이런거 맞추기가 힘들어 이걸로 어설티가 아니면 힘들어 자 하나 좀 채우고 이거를 예 나노 리차지로 해놨는데 아 이거 위험추격자도 잠깐만 오오 뭐야 어디야 어디서 아니 어디서 맞은거지? 아니 아니 좀 맞은거지 수 뭐 좀 눈 자아 예 그냥 죽이지 말고 가죠 귀찮귀찮 귀찮귀찮 죽이지 말고 가 쟤네들 뭔 잘못이 있겠어 다시 생각을 바꾼 내로 쟤네들 뭔 잘못이 있겠어 자 리프렉사이트 반자전 소음기 나노 리차지으로 해놨구요 아무도 죽이지마 아예 안 들키게 아예 아무도 죽이지마 에너지 채우고 예 당연하죠 저 웬만한 게임은 다 예예예 페드로에요 그냥 다 페드로 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페드로 안할때는 페드로 안한다고 말을 하지 페드로 못하겠다고 정말 페드로 최적화가 안되는 게임은 안해요 아예 아예 저쪽으로 가서 숨고요 저쪽으로 가서 숨고요 아예 아예 뭐 페드로 안해요 아 게임을 안다는게 아니라 웃음 자기 앞에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풀어도 되게 안들키겠쟈 야 역시 나노리 차지가 빨라 빨리 찾아 어 예 많이 차이나요 내가 봤을 때 엑스박스가 FPS하기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엑스박스 패드가 플스는 엑스박스 말고 FPS 말고 다른 게임할때 이제 뭐 편할지 몰라도 아뇨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기 힘들어 이거 해놓고 리플렉션 지금 만 얼마밖에 없어 클록 트레커 저걸 사야되요 트레스 인헨스 부터 클록 트레커를 사야되요 지금 내가 스트레스 우려하는 것보다 적 스트레스한 걸 발견한 걸 발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사야되서 가볍게 들키는거 아냐? 어우 저 바로 뒤를 돌았네요 오케잉 흠 야 에너지 차는게 정말 빨라요 저기 나노 리차지는 정말 은실할때 정말 필요한거야 거기다가 아까 스텔스 인헨스드 그것까지 하면은 정말 은실 짱기겠네 이쪽 건물 가야되는데 저 점프해서 올라가야되나? 쟤 쟤 쟤 쟤 원숭이처럼 점프 저도 알수없어 근데 쟤네들 아주 그냥 사주경계를 찌맘대로 쓰고 있어 이렇게 통과경로가 있다는건 사주경계를 찌맘대로 쓰고있다는거지 내가 너무 음을 안고 어 이쪽이 무이있네? 너무 은신을 잘해서 왔나? 누구라도 이런 안보이는 이런 전투복 있으면 누구라도 안보이면서 뭔소리하는거나 지금 자 어쨌든 이건 뭐야 이게 중간중간에 한 번 하나씩 있더라 뭔지 모르지만 먹어요 일단 먹어서 나쁘진 않으니까 자 이쪽으로 올라가고 자 안댓기 왔어요 아무 소리도 아니야 임마 어 저기 저격종이 저격병이 있었구나 무기 얘는 지금 저격 잘하게 생긴 놈이다 저격저격 어 잠깐만 저 총있다 아 그 라이플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어살트 라이플 담기는거 야 그만봐 한번 의심가지면 아주 애가 의심병이 도져가지고 다시는 뒤를 안보지 아야야 창문을 보라고 창문 아 네 아 안 되겠군요 얘는 죽여야지 그렇게 되겠군요 아 얘 죽이면은 또 뭐라고 할텐데 일단 죽여요 어쩔 수 없지 이쪽으로 가는게 맞나? 어우 맞군요 나 걜 잘 사자는데? 일단 에너지 이 쪽으로 가는게 맞나? 내가 떨어져 전력발전소에 가서 EMP 터뜨리는걸 막아보래요 자자자 일단 좀 봐야겠는데 없는데 저 위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한계층을 점프로 해가지고 올라간다는건 위로 봐야돼 위로 위로 가는길 있나 어 저기네 자 타냅보츠 내가 같은데를 빙글빙글 돌고있는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건 나뿐인가? 어 아니군요 나뿐이었어 탑 애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봤자 그래 니 말이 맞아 에이 병사들도 지금 불만을 되게 많이 갖고있어 저런 병사들 지금 예 뭘로 때려 불쌍하게 저격 자맨 우회 우회로가죠 우회로가서 저격으로가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일은 없지? 자 이런거 채우구요 야 야 쟤네들 어디 빨리 가라 갈려면 야 쟤네들 어디 갈려면 야 쟤네들 어디 갈려면 자자자 쟤네빨리 저기까지 가야돼 48 47 46 저리까지 갈수 있을까 자 과연 갈수 있을지 예 충분히 갈거같애요 나만 불안해 하고 있었던거야 흫 이 모든건 나만 되는겸 이런 소심한 플레이는 잠깐만 쟤네들 저 저 나는 여기서 어 쟤가 보고있는데 야야 잠만잠만잠만 저기로 꺾고 나는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데? 잠깐만 이렇게 안보지?